여러분 노을토란 거 알아요? 우린 노을 토요타구 아 오늘 덥네 누가 춥다 했어 진짜 너무 더워 포도틱 벗었어요 이거 안에 비치는 옷인데 짐이 진짜 한가득 너무 더워 와 탐 와 진짜 2분 남기고 탔어요 와 미쳤다 멜라이 어? 뭐지? 잘해 자 제가 고구마 사고싶을 때 고구마? 고구마가 있나? 굴망에다가 호일을 씌워가지고 김치! 작은 거 다 작은 거 이거 너무 작나? 아니 아니 나 안 먹는다 괜찮나? 비비고 싶어? 아니 이게 더 맛있다 정같진 맛있다 정같진 맛있잖아 아니 아니 나 안 먹는다 괜찮나? 스위트! 이거? 모스카토 아 좋지 9,900원 개싸다 무조건 무조건 나 이거 맛있는데 이거! 나 이거 개싸! 아 이거 맛있는데 이거 맛있다 그래 진짜 맛있어 약색맥 느낌 나 짠! 짠! 저희가 오늘 머물 장소 이 앞에서 고기 굽고 맛있는 거 먹고 저 뒤에 텐트에서 자는 겁니다 우리는 키세스벨 2 2 유남생 2 원래 저 밖이 계곡이 있고 이래가지고 요 텐트를 빌렸어야 됐는데 잘 모르겠네 뭐야? 뒤통수 너무 귀엽다 우리 안 쳐가가 되네 하이 후라이드 치킨 같다 하하하하하하 자 우리 자는 곳 짜라라라라라라라라 약간 이런 침대도 있고 소파 있고 이제 잘 돼 있습니다 졸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예스 어 예스 하하하하하 오와 주 빠졌어? 어 비틀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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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틀비틀 돌아가 나한테 뿌리는 말이야? 어 우리 때는 이게 손방비였는데 나온 산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 여러분 놀토라고 알아요? 우리 놀토였다고 우리 토요일 타카 갔다고 반상이요 반상 예쁘게 고기 굽는 거 한상 네네네 어우 뜨거워 와 진짜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와 힙한데? 약간 문이 준 느낌? H.O.T 느낌? 와 양 봐 와 미쳤다 여기 더 있어요 하하하 어떻게 찍어야 갬성 있을까요? 사실 갬성은 밤이 돼야 돼 맞아 밤이 돼야 돼 밤이 되었습니다 I'm a mafia 모르나 이 노래? 이 노래 모른다고? 나 몰라 와우 너무 많이 치는 거 같은데 여러분 이 맥주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생맥 바이브 캔맥에서 생맥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다시 다시 멘트 다시 살게요 어 들고 있어야겠네 캔맥에서 생맥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야 아리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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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 하하하 어 왜 저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소연이의 비빔면 소빔 원래 항상 밈밍이었는데 류빔 비빔박자 류비빔 씨야말대 짱다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션호가 이거 계속 빼지는 이유가 있구나 류빔 진짜 안먹는다 더 먹을게 신기해서 2차전 이번엔 생일 꾸미기 예 저희가 가랜드랑 이런거 다 샀거든요 여기 가랜드가 있긴 한데 좀 더 풍족하게 뭔지 알지 유남생 아 이것도 실에 하나하나 다 엮어야 되네 하사 화사 야하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더라 아 이거 짱은 안 부른다 예쁘다 아 귀엽다 그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짱 짱 저희 승현이 닮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제가 최초 공개할게요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짠 오 이거 떠들어질 것 같은데 진짜 귀엽다 귀엽죠 여러분 여기 밑에 구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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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석 알정구 제가 당산에서 직거래한 5천원짜리 알정구 너무 귀여워 생일파티 주인공 시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수경 생일 축하합니다 생각합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좋아요. 너무 좋네. 깔끔한 시티보이 느낌의 파우치. 아니 수납이 너무 많더라고. 이게 수납이 진짜 좋아.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하나 더 있거든요. 오늘 아주 알차하네요. 버디버디. 이게 우정 문답이야. 친구와 친해지게 된 계기는? 막 이런 거. 친구가 자주 쓰는 말트는? 이런 걸 사는 거야. 한 권에 3,000원이야. 보통은 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